고소 другой 공연을 받게 사라 노동조합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한쪽으로 감사해 이게 말이 됩니까? 국회가 이미 해설을 했고 후진하다고요 후진해가지고 아까 다른 한참은 반대로 갔는데 후진하네요 후진 후진해서 딴 데로 나간대 야 여기도 후진 멋있다 비상계엄 선호의 경찰만을 바다리에 지금 인물 앞에 국회 도로가 완전 정보됐습니다 음 좀 더 기다려야겠습니까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